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태희입니다. 와우 제가 5만원에 공... 알겠어요. 지난 주말에 좀 따뜻했죠. 초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아직 겨울이 가지 않았구나.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따뜻한 집에서 딱 이불 따뜻하게 덮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보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추운 강남에 발걸음을 하셨나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아 저 보러 오셨어요. 영광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추운 날 집에서 배 따뜻하게 따시게 딱 이불 덮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면 되는데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 왜 하고 싶으신가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금전적인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나는 지금 행복해 미치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저기에 한 분 계신데 두 분 세 분. 네. 제가 아는 얼굴을 아는 몇몇 분만 아 지금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네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과 그 가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다를 거예요.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해오고 또 그 지역마다 행복의 기준과 굉장히 가치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사시대에는 어떤 게 행복이었을까요. 어 맞아요. 먹는 거. 내가 날 그 짐승들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로부터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게 바로 행복이었다라고 해요. 와 대단하세요.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내가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또 어떤 민주화를 통해서 내 자유의 보장을 자유보장을 권리를 내가 받는 게 행복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기후가 건조한 그런 지역에는 뭐가 행복일까요. 비가 안 내리니까. 식수를 확보하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빈곤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막 구속을 받는 그런 사회들 있죠. 그런 나라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 희잡 어떤 시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유보장에 대한 것들을 내가 획득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굉장히 그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인이 뽑은 행복의 조건 1순위래요. 1순위가 뭐래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또 2순위에서 첫 번째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돈이죠. 결국 부부 연애할 땐 괜찮았는데 결혼하면서 가장 많은 싸우는 1순위가 뭐다. 돈이다. 또 내가 이렇게 여가생활을 내가 내 삶에서 좀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말이죠. 돈 돈 돈 돈 돈 거리면 굉장히 좀 없어 보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에 내숭 떨면 큰일 나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행복에서 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 모습이. 저의 옛날 모습입니다. 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전신마취를 6번 정도 했었던 그런 아주 몹쓸 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제가 시험관 아기로 이 아들 둘을 정말 금동이로 억만이라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세상에 빚을 보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걸 꾸기 전에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저 자신에게 계속 던졌었죠. 그러면서도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 토요일 8시가 되기 이전이면 혼자 괜히 긴장했어요. 로또가 될까봐. 그 로또를 사서 일주일 내내 행복한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나한테 소원을 들어주는 방망이가 그 로또가 되진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만약 소원을 들어주는 방망이가 있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냐면요. 이렇게 내 사람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노릇하고 살고 계신가요? 왜 성공하고 싶고 왜 돈 벌고 싶죠? 사람 노릇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노릇하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또한 나의 아이들을 정말 멋지게 키워내고 싶고요. 또 나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지켜내고 싶고요. 내 동생들에게 좋은 누나 좋은 언니 노릇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는 보통 사람 김태희로 정말 잘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살고 싶은데 계속 뉴스에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요. 요즘 뉴스 틀면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꾸 나라에 안 좋은 소식들, 재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에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기 더 어려워지는 여건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나 지금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마 여기서 조사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있으세요 혹시? 저 지금 진짜 돈이 넘쳐나가지고 남들에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 넣어놔줄 수 있어요. 저 기부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제 주식은 엄청 상승가를 치솟고 있어요. 아버지, 너무나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영끌까지 해서 샀던 아파트들은 다 반토막이 났고요. 주식이 폭락했고 너무 무서운 소식. 82년생부터 희망퇴직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이거든요. 반도체 대기업, 네 글자로 된 반도체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82년생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80년생인데요. 82년생이면 아직 한참 일해야 될 나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그런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82년생부터 벌써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런 IMF 이후에 최대의 보릿고개 지금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두 부동산 또는 주식 같은 그런 자산 늘리기에 투자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내가 다니는 회사 이외에 알바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추가적인 소득을 계속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갚으니까. 2023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딱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혹시 저기 돋보기 없어서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평균 실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평균 실종 뭐게요? 소득의 어떤 극과 극.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 평균이 없어진다는 거. 중상층이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또한 체류슈머라고 하는 정말 내가 딱 필요한 소비만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지만 내가 여유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즐길 여유가 없이 정말 딱 내 생활에 생계에 필요한 소비만 하는 그런 소비자들일 거라서 체류슈머라고 한대요. 자 결국은 뭘까요?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계속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 이렇게 택시를 누가 이렇게 타냐고 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택시 사장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머니에서 써줘야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온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주머니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닫히면 안 되겠죠. 상권들이 계속 어려워질 거고 자영업자들이 코코라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 기업들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내 아이들 열심히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계신 부모님 봉양하기도 힘든데 나의 노후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슬프게도 이 시간에 1초 1분 우리는 나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있어요. 왜? 세월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아빠예요. 되게 멋있죠. 자기 혼자 운동해서 만든 이런 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출증이 있는 거 아시죠? 노출증 제가 항상 본인 몸을 항상 병이 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삶을 되게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이라 본인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긍정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도 이렇게 나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완전히 현타로 되게 와닿는 거거든요.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는 어떤 시대가 개막이 됐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계신 여자분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0세 아 적다 적다 우리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 그런데 기왕이면 100세 동안 골골골골골골골 대다가 내가 삶을 마감하느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예쁘고 멋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내가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이 삶을 마지막을 내가 마감할 수 있을까 결국 뭐가 필요하다? 네 돈이 필요합니다. 은퇴비용을 한번 볼게요. 은퇴 노후 비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균 지금 현재 한국인 기대수명이 82.7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더욱 기대수명은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퇴 후에 최소 200만원씩 생활비가 든다고 할 때 35년을 더 산다고 하면 8억 4천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굉장히 약간 인천에 있는 실버타운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버타운이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럭셔리한 실버타운을 즐기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달 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처음에 보증금으로 2억 5천만원 그리고 한 달에 250만원 근데 거기에서 순수 생활비예요. 밥 주고 재워주고 뭔가 뭐 탁구 치고 그 안에서 실내 골프 치고 이런 거 다 그냥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근데 나와서 본인이 여가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별도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실버타운 멤버를 모집 중이에요. 근데 함부로 같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잘 돼서 근데 그렇게 가서 럭셔리하게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잘 되게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 근데 결국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굉장히 초라한 삶으로 내가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빠를 보면서 또 다짐합니다. 잘 버셨어요. 근데 그 돈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 결국은 지속적으로 내가 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 내 노후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머니 되게 싫다고 할머니 안 되겠어요? 저 진짜 할머니 되게 싫거든요. 근데 아 모르겠어요. 이 아들 둘이 빨리 또 장가를 가서 그죠? 저를 할머니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좀 멋진 할머니로 나이 들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저는 장려고 또 그래서 아빠가 아프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반대로 나는 내 아이들한테 그런 부모가 되기 싫다.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약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노후 준비가 몇 퍼센트나 되고 계세요? 여기에 이게 거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왜? 나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나 지금 현재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냐. 물론 국민연금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65세 70세에 가서 그것들을 온전히 다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금으로 내가 좋은 일 한다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다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저축은 해야 중간이래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나 150만 원 이상 한 달에 저축해요 하시는 분 손 아까 행복하다고 하신 분만 손 드셨어요. 끔찍하죠. 150만 원 이상은 현재 지금 저축을 해야 중간 정도 간대요. 150만 원 제가 아까 8억 4천에 내 노후 자금이 아주 최소 비용으로 했을 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따져봤거든요. 150만 원씩 50년을 적금을 부어야 9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44살이 됐는데 지금부터 제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50년을 부어야 하니까 94살이 되어서나 제 노후 비용이 다 마련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미 이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한 삶일까요. 그런데 이 조차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없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돈 나오는 구멍 몇 개나 준비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쟤 너무 돈 얘기한다 막 이런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죠.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보죠. 내가 직장을 다녀도 쓰리잡 투잡 포잡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알바까지 뛰어요. 심지어 배달 알바도 하고 그냥 돈 되는 것들은 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돈 나오는 구멍 몇 개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내가 여기 두들겨가지고 수도꼭지 틀면 여기서 돈 와르르 쏟아지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치면 또 수도꼭지 틀면 돈 와르르 떨어지고 내가 돈 나오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 갖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돈의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서 돈을 버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월급쟁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내가 돈을 받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맞죠. 그래서 그 시간과 내가 수당을 돈의 월급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결국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게 뭐다? 자영업이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영업에 우리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어떤 대학 나와서 가장 좋은 공부 제일 잘하면 가는데 어디예요? 서울대 서울대에서도 무슨 과? 아니에요. 의대입니다. 땡동땡동 왜냐하면 변호사도 이제는 진짜 그냥 장사꾼이거든요. 돈 벌기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그런 돈 공부 잘해서 가는 그런 대학에 법대나 의사의대에 나와서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뭐에 속한다? 자영업에 속해요. 자영업에. 왜 그 장본인이 변호사나 의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대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가 진짜 꿈인데 이 생에는 글렀어요. 의사한테 시집가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음 상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예를 들어 의사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어 또는 정말 진료를 못 보게 되는 그 어떤 상황에 취해졌을 때 제가 대신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할 수 있나요? 환자를 볼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러면 내 남편이 그 상황에서 진료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 그 병원은 네. 문을 닫게 되는 자영업은 그런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노동과 내 수익을 맞바꾸는 그런데 권리 수익은요. 우리 봄마다 진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벚꽃이 날릴 때 돈 제일 많이 버는 가수 있죠. 장범준 아주 봄에 되면 더 많은 어떤 수익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노래 하나 잘 만들어서 또 글을 잘 써서 책을 편해도 그 인지대를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팔려나갈수록 그거에 대한 권리를 또 보장받는 우리 작가들도 있고요. 또 노래를 잘 부르거나 노래를 잘 만드는 가수나 작곡가들도 그게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잖아요. 평생.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음악을 잘 만드는 재주도 없어. 그래서 다 꿈꾸는 게 뭐예요? 건물주 건물주 꿈꿉니다. 왜 건물주도 권리 소득이거든요. 내가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매달 못 받을 수 있어요. 월세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에 대한 내 소유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권리 소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권리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또 하나 투자하면 투자 된 부분은 일정 수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권리 소득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투자는 1, 2억 정도 1, 2억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수익을 제대로 내가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남들 해보니까 나도 좀 해볼까 했다가는 뭐가 된다? 예 망해요. 제가 말하는 투자는 정말 되게 큰 돈 정말 큰 돈을 내가 부를 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드렸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것이 바로 권리 수익이에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뭘 했었냐면 자동차 튜닝샵을 했었어요. 근데 딱 2년하고 문 닫았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나이 어린데 월급쟁이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본 거죠. 전셋집을 빼가지고 보기 좋게 망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DIY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굳이 샵에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 같은 샵에서는 큰 대형 샵으로 가죠. 그렇듯 창업에서 폐업까지 이런 자영업의 생존률이 채 2년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거 보통 2년 정도를 우리가 임대를 대여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자영업을 내가 차리고자 오픈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딱 2년의 기한이 돼서 저도 보기 좋게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런 신 저처럼 이렇게 피해를 뭔가 폐를 보신 분들이 50%가 넘는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자영업에 저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저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겁없는 도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했냐면 어느 날 순댓국집을 갔어요. 그런데 순댓국집에서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오지 않아요. 뭘로 요즘에 주문해요? 네? 패드 패드 테이블마다 순댓국밥집인데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직원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을 하니까 뭐가 갖다 줘요? 순댓국을? 로봇이 로봇이 하면서 제 앞에 오는데 저같이 승질 급한 사람은 제 말이 빠르잖아요. 성질 급한 거 아시겠죠? 되게 성질 급한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점점 정말 우리들이 인간들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구나. 무섭다.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무섭다.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이것도 신기했어요. 휴게소를 제가 지방을 갔다 오는데 한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시 정도 되면 휴게소에 음식점들은 다 문이 닫죠. 화장실만 갔다 가야지 했는데 어디가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커피를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 여기 문이 열려 있네 그리고 보니까 로봇이 로봇이 커피를 사주고 있었어요. 시간은 오지게 길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 안 먹어 그러고 갈 텐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점점 편리해지긴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설 자리를 자꾸 빼앗아가고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내가 살기 편한 세상이 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어때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돈 시간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시나요? 고민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더 이상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가 새로운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내 이 사고전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발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선점을 해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쿠팡 배달의 민족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카카오 저는 처음에 카카오톡이 생겼을 때 생각했어요. 왜 이 좋은 걸 공짜로 해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범수 회장이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공짜로 해줬을까요? 왜 공짜로 카카오톡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카카오톡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왜 그랬어요? 공짜로 이렇게 뭔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듯 하면서 사람을 모으려고 했어요. 작년에 카카오톡에 대란이 일어났죠. 전산 시스템이 마감 이렇게 마비가 오면서 대한민국이 샷다운 됐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택시도 못 보르고 이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안 되고 와 쇼핑도 안 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와 카카오톡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사람을 모으면 돈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카카오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설 선물도 다 카카오에서 쇼핑했거든요.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저는 적금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송금도 카카오톡으로 사용하고요. 맞죠. 저희 아들에게 용돈도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회장은 정말 똑똑했던 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회사가 삼성이라는 정말 큰 대기업이죠.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자산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1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또 한 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소비를 했어요. 단순히 예전에는 소비만 하는 곳은 하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카카오톡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뭘 보고 사게요. 후기를 봐요. 후기. 무조건 후기를 봐요. 후기는 결국은 그것을 사용해본 사람의 경험인 거죠. 내가 돈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좋은 어떤 감사평이라든지 추천평 이런 것들을 후기를 남겨줘서 그게 소개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는 뭘로 줘요? 그곳에서 다시 쇼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포인트가 그 돈이거든요. 소비와 소개가 만나면 소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어떤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이렇게 줄이고 유통 마진을 줄여서 내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수익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소비자 저도 소비자거든요. 이렇게 소비를 통한 경험과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저도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혹시 80년대생들 이 자리에 많으신가요? 제가 80년대에서 80, 82년생 이런 분들 한 번쯤 다 여기 역삼력 선능역에 한 번쯤 다녀가셨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 20대 초반에 이 역삼력에 친구가 꼬들겨서 한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었겠죠. 그때 제가 친구 얼굴 보고 사줬던 게 22살에 아주 쫀쫀하고 탄탄한 보정 속옷을 제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장판 아니에요. 저는 보정 속옷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꼬르 다단계 피라미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다시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어떤 내가 비즈니스로서 맞이하기에 너무 좋은 플랜이었어요. 이런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영원히 인정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이미 유명인들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지지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언니 우리 아빠 우리 이모 나의 지인들은 뜯어말리죠. 유명인들은 이렇게 지지해주고 내가 정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말 돈 많은 어떤 갑부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데 우리 우리 동네 사람들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은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다 이런 단어들만 떠드는 거예요. 진짜 먼저 시작한 애들만 돈 든다고 하는데 이거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인맥도 몇 명 없는데 그 인맥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22살에 끌려갔던 그 회사에서는 제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회사 고르는 어떤 눈을 제대로 몰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또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바로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산하에서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신 마련안츠 박사님께서 창립하 92년도에 창립하신 회사로서 유산하는 진정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 걸연구소로부터 시작된 유산하에서 사이언스는 걸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성 진단질환 목적으로 수십억개의 세포를 배양해서 30여종의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30여가지의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상용한 회사예요. 그래서 74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92년도에 유산하에서 사이언스라는 세포 전문 기업으로 창립이 되었고 현재 31주년입니다. 작년에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4개국에 론칭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코리아에는 2003년도에 론칭을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저는 처음에 제가 소비자로 이 회사를 만났을 때가 한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처음에 유산하라고 회사를 들었는데 네이버에 유산화라고 쳐서 노란 꽃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듣보잡이었어요. 뭐야 유산화가 도대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닌 저는 구글에 직접 영어로 제가 유산화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작지 않은 회사였고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신뢰가 있는 회사였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제품을 섭취하게 됐었어요. 또한 연구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곳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하우스 제조시설로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FDA 의약품 제조시설에 전 생산 설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품 하나랑 하다가 FDA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 자체가 의약품 FDA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FDA 그거 아무나 주던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푸드 FDA가 아니에요. 식품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그가 뭐예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드러그로 인증을 받았다. 의약품 FDA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똘끼가 있는 AB형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유산화를 알았었을 때 여기 AB형 웃으시네요. 알았을 때 이런 거 설명해주는 거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뭐 할게요.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죠.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그래서 진짜 푸드가 아닌 드러그로 돼 있다는 걸 보고 조금 더 신뢰가 생겼던 그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또한 85명의 세계적으로 전명한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훨씬 더 투자 가능하고 정말 질 좋고 안전한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하는 컨벤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3년 만에 다녀왔는데 저 딴 거 하나도 가슴 떨리지 않았는데요. 이 무대 위에 이 박사님들 올라오는데 진짜 약간 되게 이상했어요. 제 옛날에 서태지 이렇게 눈앞에서 봤었을 때도 안 떨렸거든요. 그런데 이 유산화를 창립하신 마이러 렌츠 박사님 처음에 본 이후에 가장 가슴 떨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한 2011년도에 나이스라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아주 안정적인 주가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산호비부의학연구소라는 대체의학연구소예요. 대체의학연구소고 이곳에서는 외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수술이 아니라 자연치우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대체의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이런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직접판매공제조합 527호에 지금 등록되어 있고 처음에 유산화해수사이언스가 설립된 유산화해수사이언스 코리아가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산화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래프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불법 그리고 아주 합법적인 그런 회사들 하면 한국에서도 정말 수천개가 되겠죠. 그런 업계 7년간의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도포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올해 2023년도 5월이 되면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바로 일상 킨텍스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에 미칠 경제 효과가 1200억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산화를 이제 계속 성장하는 회사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죠. 또한 나눔 기업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유산화 코리아에서 실시하는 이런 나눔을 하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푸드팩을 같이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같이 살펴볼게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영양제죠. 50%가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멋지고 오래 살고 싶은 그죠. 그래서 유산화는 이렇게 다섯 대 개통의 뉴트리션을 이렇게 유통하고 있고요. 또한 셀라비브라고 하는 화장품 그리고 선테이 바디 제품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산화 28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또 이렇게 살을 빼서 건강해지는 그런 분들을 배출을 하고 있어요. 또한 유산화의 제품력은 아주 제3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서 인증받은 최고의 제품을 통해서 유산화 헬스팩이 2022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도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이게 지금 4년 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유트리셔널 서플리먼츠라고 하는 책은 캐나다에서 처음 발간하기 시작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 비타민 비교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20년 넘게 유산화가 독보좌적 도포가 계속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1등하는 애들은 잠을 잔다 못 잔다? 잘 못 자요. 꼴등하는 친구들은 코 골고 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1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계속 밑받침 되어야만 20년 넘게 하는 이런 동안에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비자 기관이죠. 컨슈머랩에서도 지속적으로 저렇게 제품들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수상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 이거는 제가 자랑 같으니까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과의사 처방전 미국의 내과의사 처방전이나 아니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보고 있는 이런 cps 같은 약사 처방전에서도 유산화의 제품들이 다수 이렇게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의약품 수준의 그런 기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등재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4,500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한 5,000명 정도 이상의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활동하면서 야구 선수 중에 이정우 선수 아시죠. 이정우 선수도 유산화에서 지금 5년 넘게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믿을 수 있는 유산화 제품이겠죠. 그 친구가 정말 섭취했을 때 운동선수들은 바로 알아요. 몸으로. 이게 별로다 싶으면 아무리 후원을 해준다 한들 받지 않겠죠. 자기의 몸을 걸고 하는 운동선수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으로 다 증빙이 하고 있어요. 유산화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래서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인폼드 초이스. 이거는 운동선수들의 반 도핑 기구로서 안전하다. 이곳에서 다 인증받은 것들은 이 친구들이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산화에서 후원받는 그런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많은 메달들을 획득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보상플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전에 굉장히 아주 성공리에 다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저도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돈이 됩니까. 유산화 하시는 분들 저한테 꼭 물어봐요. 유산화 궁금하시면 그게 진짜 돈이 되냐고. 제가 돈이 되는지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산화를 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겠죠. 가입은 소비자와 사업자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이 추운 날 이 자리를 여기 강남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bc로 사업자에 관심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업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센터 하나만 운영할 건지 내가 세 개를 함께 운영해서 내가 소득의 극대화를 한 번 더 할 건지 하나를 내가 오픈하시게 되면 약 50에서 55만 원 정도의 제품 구매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시면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센터 하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 개 정도 나는 좀 더 비즈니스답게 좀 더 소득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저는 당연히 세 개를 추천드립니다. 세 개를 여시려면 약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해서 체험을 해보시게 되면 온라인상에 나의 비즈니스 센터 세 개가 이렇게 짠 하고 열려요. 24개국에 운칭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미국 시스템 그대로 그러니까 본사의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화는 미국 시스템 그대로 전 세계 동일 매주 금요일날 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그 주에 토요일 3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반 이전에 나의 통장으로 뿅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주급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받아보면 알아요. 그죠. 직장인은 12번 월급을 받지만 유산화는 52번의 주급을 받는다. 이거 재미 쏠쏠하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 재미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20%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 매출의 총 매출액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총 35%의 후원수당만 지급하게끔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토크 마케팅 다단계 하면 무서운 게 저 모냥이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모냥.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직급이 낮으면 우리가 받는 비율도 낮게 되고 또 실적이나 직급이 높으면 그 비율도 높은 타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유산화는 모두 다 동일하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신 분이나 중간에 어느 정도 3, 4년 하신 분 또 이 일을 20년 동안 하고 계신 분도 똑같은 비율로 20% 적용을 해서 주급으로 드린다. 그리고 최소 125포인트 후에 정산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포인트가 곧 돈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곧 포인트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다. 굳이 빨리빨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분에게 사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포인트를 회사가 쌓아두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쌓아두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내가 어느 정도 그분이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회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즘 같은 이런 금리가 높은 데 엄청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주급을 받아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유산안을 이렇게 최소 포인트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총 매출액이 몇 프로 준다고 했어요 유산안? 35%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알만한 회사들의 이름이 다 있죠. 35% 수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산안은 가장 모가지 끝까지 34.99% 모가지 끝까지 꼴딱 찼어요. 35% 넘어가면 영업정지. 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준다. 딱 눈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시면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즈니스 센터 하나와 이 세 개일 때가 뭐가 다르냐 실적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두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가게 하나를 비즈니스 센터 가게 하나를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양쪽 줄에 이렇게 A, B, C, D, A가 C를 소개하고 B가 D를 소개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점수들의 합산 A와 C가 일으킨 이 2,000점, 3,000점이 합산해서 1, B, C의 원비즈니스 센터의 왼쪽으로 합산이 되고요. 또 B와 D의 2,000점, 2,000점의 포인트가 합산이 돼서 이 원비즈니스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 센터 하나니까 한 군데서만 돈을 받겠죠. 그럼 아까 제가 소실적의 몇 프로 준다고 했죠? 20%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5,000대 4,000이면 4,000점의 20%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4,000점의 20%면 약 800달러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고정환율 1,150원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다음 주 금요일날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비즈니스 센터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이렇게 풀어서 내가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A, B에 있었던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이렇게 양줄로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양줄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있던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이렇게 양줄로 내 가게 3번에 2,000점, 2,000포인트를 이렇게 나눠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2번에서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작은 점수는 2,000포인트가 될 거고요. 맞죠? 2,000포인트의 20%는 400포인트. 그리고 3번 가게에서도 똑같이 2,000포인트, 2,000포인트였기 때문에 400불이 나의 수당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 다 했어요. 내 하부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은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 있어요. 몇 번? 네, 1번이요. 1번에서 내가 2번 비즈니스 센터와 3번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어나는 이 매출들을 중복으로 한 번 더 주는 보너스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좋죠. 내가 1도 안 했는데 보너스로 준대. 그럼 당연히 내가 비즈니스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3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2번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생됐던 2,000점과 3,000점이 다 합산이 돼서 나의 1번 비즈니스 센터의 왼쪽에 또다시 한 번 쌓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3번 비즈니스 센터에서 쌓여 있었던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2,000포인트, 2,000포인트에 합산이 돼서 내가 1번 비즈니스 센터의 오른쪽에 다시 한 번 쌓이게 되는 이해되시나요? 리? 여기 까만 옷 입으신 남자분? 네,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1번 그래서 2번, 3번, 1번에서 일으켜진 모든 매출에 대한 합산이 다 누구 거? 내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게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3개 있을 때가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자, 몇 개 운영하실 거예요? 한 개 운영하실 거예요? 세 개 운영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아까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성공하려면 세 개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소득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플래니터 유산화는 있어요. 그래서 맥스아웃이라는 추가 비시를 받을 수 있는 맥스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이 추가 비시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유산화를 사업자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내가 가게 3개, 비즈니스 센터 3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유산화는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도 처음에는 가게, 비즈니스 센터 3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12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은 한 주에, 저희는 주정산이니까요. 그래서 한 주에, 양 줄에 5천 점, 5천 점이 될 때 될 때 나에게 추가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센터를 더 오픈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처럼 더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오픈하느냐? 반드시 룰이 있어요. 내 위에나 옆으로 짝대기로 갈 수 없고요. 반드시 나의 하부에, 나의 파트너의 파트너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유산화만의 규칙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소득의 극대화, 또 누구랑 같이 극대화를 할 수 있어요? 파트너랑 같이. 내가 내 파트너의 하부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더 내 소득을 늘리겠다고 열심히 일한 걸 그 중간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모두 중복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의 극대화를 하면서도 윈민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추가 비시는 몇 개까지 나온다? 한 가게당 5천 점, 5천 점이 매주 뜰 때마다 한 가게의 비즈니스 센터당 최대 2개씩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계속 나오는 나의 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이 요건데요. 바로 매칭 보너스입니다. 매칭 보너스면 지금 현재 나는 아직 가입 안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 가입 안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자, 가입을 하신 날로부터 8주 드려요. 일수로는 약 56일. 그래서 이 56일 동안에 나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또는 소비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의 유산화 제품을 구매해서 경험해 보려고 하거나 유산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구매하는 합의 포인트가 1600포인트 이상이 되면 PPPS라는 자격을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하고 내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평생 하면서 내가 소개한 누군가가 나와 똑같이 PPPS를 달성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PPPS 4명을 소개했지만 내가 소개하는 누군가는 PPS 2명을 소개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누군가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4명 소개했지만 내가 소개한 누군가는 2명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프로? 10% 반대로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2명을 소개했고 내가 소개한 누군가가 4명을 소개했을 때 10% 또 내가 2명 소개했더니 내가 소개한 사람도 2명밖에 소개 못했어. 그러면 5%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8장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잘하는 애들만 준다는 거잖아. 이거 좀 그런데 그런데 다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래요. 저한테 설명해준 친구가 성격이 너무 급하대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못할 수 있어요. 8주의 시간을 그냥 지나 보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 중요성을 몰랐고 타이밍이 놓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버렸는데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놓친 거야. 그런데 내가 소개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진짜 잘 도와주고 싶었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정말 무심양면 도와줘서 그들을 PPPS나 PPS에 도와주게 되면 5% 2.5% 처음에 15% 듣다가 이거 들으면 에이 2.5%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놀이터에서 5천원짜리만 보여도 이게 눈이 뒤집혀요. 누가 2.5%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상상 속에 매칭 보너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제가 3B실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권씨를 한 명 소개하고 김씨를 한 명 소개하고 저희 동네 딸기 비싸서 못 사 먹던 김씨 언니를 소개하고 네. 그리고 항상 먹을 것을 많이 또 즐기고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옆집 친구 제가 정씨를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막 이렇게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가지고 너무 제가 막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알랑방 웃기는 제가 이시 언니를 하나 소개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들이 이거 상상 속에나서나 해보죠. 이거를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이들이 지금 현재 모두 10년, 13년 이상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해요. 진짜 밥 사주고 싶었던 그런 얼굴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진짜 성공하셨거든요. A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기제키티브 A스타 이기제프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들의 연봉의 합은 25억입니다. 이들이 다 내가 소개했어. 그런데 나는 4명을 소개해서 PPPS가 됐고 이들이 다 나의 PPPS 인자라고 하면 저 1년에 얼마 벌까요? 엄청나죠. 저 이거 그리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꼭 하고 싶다. 리더십 보너스나 이런 엘리트 보너스나 셀라비브 보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 보너스 종류가 많다 이런 건 알고 계시면 되고 상속이나 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은 대수 그다음에 연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왜? 미래의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굿뉴스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땅이나 어떤 건물로 이렇게 주는 거 그렇게 주면요 다 써요. 지 돈으로 지가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쓰고 종기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주급으로 나오는 어떤 코드를 내가 상속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이거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1억을 예치해 놨었을 때 세후 이자 빼고 이걸 주급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4만 7천 그러니까 약 4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셰어러에 우리 유산화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거든요. 낮은 직급에서 주급이 5만 5천 원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또 한 리더 정도라고 보는 골드는 23억의 자산의 가치와 맞먹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9억 3천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의 10억인 거죠 100억인가요 23억이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윈민할 수 있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아주 다양한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서면으로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유산화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이 유산화 안에서도 유니스타즈 그룹이 가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앱인데요 이게 이제 유맵이라고 해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누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는 이 아이 때문에 만났어요 항상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에 두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항상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유산화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호흡기로 인한 질병이었는데 계속적인 입태원이 반복되면서 이 아이가 다섯 살 때 이렇게 풍 아닌 풍이 와서 얼굴이 다 마비되는 이거는 휴중이 많이 났을 때고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눈과 입이 이 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이때가 불과 다섯 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친구가 충북 대표의 볼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강제 삭발 당했어요 마음은 슬프지만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어줬고요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대통령배 4강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TV에서도 중계를 하는 이런 멋진 아이로 유산화 덕분에 진짜 잘 컸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이는 미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20개월 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수의사를 꿈꾸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그런 멋진 소년으로 유산화 덕분에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태어나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하고 싶다는 게 그런 거를 제가 저한테 이야기한 게 바로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거든요 둘이 둘째 아들과 여행을 가는 그 계획을 제가 사여오고 있어요 유산화 덕분에 이렇게 저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됐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찾고 싶었었어요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유산화 만나기 이전에 치매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요양원 가셨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아픈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니까 완전히 아까 제 모습 보셨죠 꼬리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제 모습은 어떠세요 참 괜찮죠 그래서 유산화라서 이런 가능한 나를 빛나게 해준 이런 자리들 제가 어디서 이런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출연하셨던 저희 아빠인데요 저희 아빠는 생계를 위해서 정말 가난한 가정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일을 잡을 하시고 자기의 꿈을 버리고 사시다가 47세 IMF가 오면서 비로소 본인의 사업을 접으시고 본인이 평생 꿈꿨던 사진작가로 꿈을 전향을 하셔서 그 꿈을 이루셨고 돈으로 오를 수 있는 명예 빼고는 다 오르셨어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그런데 병을 얻으셨죠 지금 현재 다발송 고수종이라고 하는 희귀암을 7년째 앓고 계신데요 제가 아빠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간이 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손 내민지 6개월이 채 안됐을 때 암진단을 받으시게 됐고 둘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둘이 2주 동안 한 병동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때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고 캐니언을 너무 찍어보고 싶다고 그때 갔었어요 제가 루비 디렉터가 되면 꼭 아빠 모시고 캐니언을 돌겠느라고 그때 제가 아빠 모시고 캐니언 다니느라고 4kg가 빠졌거든요 2주 동안 비 맞춰야죠 아빠 또 아플까 봐 걱정해야죠 그런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빠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던 제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내려줄 수 있는 내가 그런 마음 큰 그릇이 됐다라는 거가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지금도 아빠의 병원을 가는 날이면 청주에 제가 거주하는데 청주에서 세브란스까지 갑니다 새벽에 제가 모시고 가요 사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와이프도 있어요 심지어 저랑 가길 원하시니까 없지 않아요 없지 않는데 저를 원하시니까 저랑 이렇게 갑니다 유산화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다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그 미래의 나의 모습 항상 꿈꾸죠 내가 잘 살기를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한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결국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의 운명을 알고 가는 건 없어요 그냥 절 믿고 가는 거죠 전 모든 삶이 그랬어요 누구도 저한테 확신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저한테 어떤 결정 어떤 그런 거 넌 잘 살 수 있다 무조건 넌 잘 될 거다 제가 처음에 유산화 시작할 때도 저를 유산화 처음 소개한 친구가 너 이거 유산화 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내고 너 무조건 연봉 3억 벌수고 이런 얘기 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돈 벌자 이거였지 하지만 결국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 믿고 전진화 못 먹어도 그 아닙니까 내 인생인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세요 저도 올해 목표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고 도전해보자 요즘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중껑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내 의지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대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자 별은요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대요 이 말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유산화는 저에게 별이었거든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잘 살고 싶고 보통 사람처럼 바람도둑하고 살고 싶었던 김태희에게 한 줄의 빛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유산화가 아주 한 줄기 아니라 열 줄기 백 줄기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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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